음악 모모라고 해서 모모인건 아니야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한국사람들은 이거 잘 사용 못하는데 사용하면 되게 유용해요 알겠죠? 집중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Just because blah blah doesn't mean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it이라는 것은 주로 생략이 좀 많이 됩니다 원래 it이 들어가야 되는데 it이 빼고 말을 해요 원어민이 할 때는요 그렇죠? it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t turned out 할 때도요 it을 빼고요 turned out 이렇게 좀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it이라는 게 소리가 좀 많이 무너져요 많이 그리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이건 뭐예요? 보통 생각하는 건 다르게 모모라고 해서 모모하는 건 아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예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단지 사랑스럽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들리셨나요? 자 일단은요 이거 이런 거 이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빨라요 이 친구 들리셨나요? 상당히 빨라요 이 친구가 이런 패턴을 사용하고 있죠 adorable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라는 거 강세였고요 adorable 자 어를 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흘리는 식으로 어허허 한 다음에 adorable adorable 어때요 이쁘다 약간 귀엽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특히 이제 요거는요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나 강아지 같은 거 봤을 때 oh so adorable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들어만 볼게요 이거는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한 번 더 들리시긴 하시지 않나요? 또 이제 들어보니까? 한 번 더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내가 너희하고 동의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 해보셨나요? 자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죠? 들어보세요 자 어려운 표현은 전혀 없죠 그렇죠?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자 동의하지 않는다 disagree라는 걸 사용했죠? 그 다음에 너희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doesn't mean I don't like you 자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자 한 번 반복해 볼게요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doesn't mean I don't like you 다시 한 번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doesn't mean I don't like you 한 번 더 다시 한 번요 최대한 따져도 돼요 따라가야 돼요 다시 한 번 볼게요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doesn't mean I don't like you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doesn't mean I don't like you 자 어때요? 되셨죠? 넘어갈게요 그래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A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B가 오히려 그 문장을 끝내줬어요 센터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바로 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나온 건데요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right doesn't mean anything 자 일단 이 친구가 지금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요 이거 볼게요 all the way here 이 표현이요 all the way 라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all the way all the way 여러분들 I came here 라는 표현에다가 I came all the way here 하면요 어떤 느낌이 느껴져요? I came here I came all the way here 어떤 느낌이요? 되게 열심히 힘들어서 시간 나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왔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나타나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all the way 라는 표현이 그래서 all the way all the way 알겠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 I came all the way down here 하면요 욕하셨잖아 정말 힘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알지겠죠? 자 어렵게 나왔고요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right doesn't mean anything 다시 한 번 볼게요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right doesn't mean anything 다시 한 번 볼게요 just because I came all the way here right doesn't mean anything 넘어가도 될까요? 4번이에요 너가 뭔가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한 번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just because you're passionate about something doesn't mean you won't suck at it 자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just because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쵸? 너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열정이 있다고 할 때 you're passionate passionate을 사용했죠 그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passionate 다섯 번 더 passionate 강세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요 you're passionate passionate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못하다라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못하다라고 할 때 와 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bad at 이런 거 사용하죠 참고로 푸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않고요 I'm bad at it 하면요 그건 bad은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켓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요 서켓 you're suck at it 있다면요 못한다라는 말이 돼요 알겠죠? 이것도 알고 넘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집중하세요 주면 안 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리듬 타면서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참고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 발음이 있죠 want라는 발음이 있죠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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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거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want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want want w 발음은요 자 입술이 동그레지면서 약간 강하게 호흡이 나가는 발음이니까 want wan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just because you're passionate about something doesn't mean you won't suck at it 자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너가 이런 모든 게 있을 때 그게 행복을 말하는 건 아니야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야 얘는 모든 걸 가진 애예요 돈도 많고요 인기가 있는 애예요 자 일단 한번 자 이 친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have all this stuff doesn't mean you're happy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when이라고 했지만 just because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just because you have all this stuff doesn't mean you're happy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것은요 괜찮아요 알겠죠? 어 네가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것하고 해서 그걸 행복한 건 아니잖아 when you have all this stuff doesn't mean you're happy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you have all this stuff doesn't mean you're happy 참고로 여기 all this stuff 이라고 나왔죠 자 스톱 스톱 어떠한 그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다 스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스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복수도 스톱이에요 스톱 스톱 복수도 스톱이에요 알겠죠? 스톱스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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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a lot of stuff 하면요 많은 것들이 있어 there's a lot of stuff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thing이에요 thing 넘어갈게요 아니야 피비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옷 벗고 걸어다니는 거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옷 벗고 걸어다니는 라는 표현 같은 경우도 바로 생각이 나야 되겠죠? 걸어다니는 거 워크라운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 벗고 네이키드 워크라운드 네이키드 하시면 되겠죠 자 보셨어요? 자 일단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노 피비 나왔고요 혼자 있다는 건 alone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doesn't mean이라고 나왔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크라운드 네이키드라는 표현이 나와있네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딴 거 하지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자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단지 그들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요 지금 목사님들은 파스터드라고 하시겠죠 따라서 파스터드 파스터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네가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 자 되셨나요? 자 일단 한번 이 친구 말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사용했죠 자 같은 사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요 guy from work라고 했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just because you know 꼭 그렇게 you know a coworker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a guy from work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you like 그 다음에 what을 사용했네요 그쵸? 몸하는 것이니까 what he likes 그가 좋아하는 것 됐죠? 자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just because you know a guy from work doesn't mean you like what he likes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9번입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죽는 건 아니야 뜨셨습니다 가볼게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그렇죠 뒤에 모르겠네 자 일단 1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버 시스템 혹시나 우버 아시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불법으로 됐지만 우버 시스템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제 자기 운전 자기 차 운전하면서 돈 벌 수 있죠 뭐 하여튼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자 영상 해볼까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just because은 없죠 그렇죠 just because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앞에 보면요 자 dress code는 없어 하니까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자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못만한 건 아니야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자 일단 따라해보세요 appearance appearance 제가 looks하고 appearance 의 차이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looks 같은 경우는 느낌 전체가 뭐냐면 이 얼굴 쪽에 있죠 이거 looks라고 해요 looks he가 그 looks라고 하면요 걔 얼굴 잘 잘생겼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appearance라는 건 전체적인 어떤 의미지 있잖아요 옷 입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appearance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그 다음에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그렇죠 appearance도 중요하잖아요 대충 입고 가면 사람이 타겠습니까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자 마지막 한 번 тол어 해볼게요 다시 한번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let's review this one more time let's review this one more time just because it's adorable doesn't mean it's not important just because it's adorable doesn't mean it's not important just because I disagree with you doesn't mean I don't like you 아 아멘 아멘 When you have all this stuff, it doesn't mean you're happy. Just because you're passionate about something doesn't mean you won't suck at it. Just because you're passionate about something doesn't mean you won't suck at it. Just because I'm alone doesn't mean I want to walk around naked. Just because I'm alone doesn't mean I want to walk around naked. Just because they're pastors doesn't mean anything. Just because they're pastors doesn't mean anything. 그냥 잊지 말고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저를 아무리 생각하면 되어야지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 there is no formal dress code while driving on the uber system but that doesn't mean you shouldn't think about your appearance